안녕하세요. 공구수리 모듬껏 니페야맨입니다. 지금 수리할 기계는 이 마끼다 전기내페 N1900B 모델인데요. 수리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수리로 들어봐서는 지금 베어링이 나은 것 같습니다. 수리je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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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도 손님이 이 베어링 때문에 교체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베어링이 여기 하우징에 고착이 된 상태에서 깜마천만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베어링을 핀펀치로 때리면 빠지게 됩니다. 베어링이 나오게 됩니다. 베어링을 뚫어서 이렇게 베어링을 뚫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 4개의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베어링 교체를 했구요. 조립을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아까 전에 소음이 엄청나게 났었죠. 베어링 때문에 되는 문제인데 베어링을 교체하고 나니까 이런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비교 영상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혹시 다른 기계의 수리를 보고싶은 분은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제가 그 기계를 빨리 업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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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